자전거 타고 가는데요.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는 거예요. 빵빵 빵빵빵. 그래서 나중에 자전거 세우고 왜 이렇게 빵빵거려요? 그랬더니 왜 자전거 차 들어왔어요? 그거 자전거 도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말자투를 했습니다. 여기 자전거 도로 있어요, 여기. 누가 더 잘못했나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로 가지 않은 자전거 잘못했나요? 아니면 거기서 왜 자전거 차 도로를 다녀와서 빵빵 빵빵빵한 자동차 잘못했나요? 나중에 대화 내용이 자전거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저 앞에 가서 신호 얘기할 때 그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왜 찍어요? 이랬더니 빵빵 빵빵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 가야지 왜 차 도로 내려왔어요? 이랬더니 아줌마, 자전거도 차거든요? 뭐 그러면서 그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전거 도로를 놔두고 왜 아스팔트로 왔느냐. 그래서 자전거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에 가는 자전거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빵 한 번 해서 옆으로 비키라고 하고 같은 데 빵빵 빵빵한 상대차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죠. 버스가 지나갔는데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놔두고 아스팔트로 가다가 버스랑 시비됐던 거예요. 그때 전부 다 자전거를 나쁘다고 그러셨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거는 바로 옆에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차가 가로막고 있고요. 또 다른 쪽 볼까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 자전거 도로가 위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요. 이 뒤도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 동네 보면 자전거 도로가 쭉 있다가 또 없어져요. 그럼 자전거가 여기 가다가 또 주차된 차 있으면 인도로 가다가 또 내려와서 가다가 다시 또 가다가 그런 곳이 참 많습니다, 서울 시내. 서울 시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를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여기를 보면 자전거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즉 따로 아스팔트하고 딱 바리케이트가 되어 있잖아요. 한 20cm 높이로 쫙 해서 여기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그건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분리대 경계석 이런 걸로요. 차도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보도 딱 세 개로 구분되어 있죠. 그런 데가 많지는 않아요. 저희 집 앞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쪽은 그런 거 있고 이쪽은 보행자랑 자전거랑 같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랑 보행자랑 같이 다닐 수 있는 곳. 그런데 어떤 데는 그냥 알아서 다닐다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반 나눠 있는데 도대체 반 나눈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 도로로 끝나요. 끝나면 다시 인도로 올라와야 돼요. 인도 올라가다가 또다시 인도에서 끝나요. 없어요. 그럼 다시 차도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좀 일관식이 쭉 되어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 차로 이것은 아스팔트 차로 중에서 자전거만 갈 수 있도록.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따로 지정차로죠. 다른 차는 못 다니고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자전거 우선 도로. 자전거 우선 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전거 우선 뒤에서 빵빵빵빵. 결국 이 네 중에서 실제적으로 자전거 도로로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전거 우선 도로는 자전거 우선이다? 내가 우선인 줄 알고? 그렇다면 오히려 뒤에서 빵빵빵 대고요. 자전거 우선이라는 게 뭐예요? 자전거 통행량이, 자동차 통행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런 곳에서는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랑 차종차랑 안전하게 통행? 도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통행합니까? 자전거가 위험한데요. 자전거는 어차피 옆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자전거 우선 도로이니까 내가 가운데로 가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일반 아스팔트라고 생각해야 돼요. 일반 차로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늬만 자전거 우선 도로예요. 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이거는 저는 문제가 무진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도가 그러지 않으면 좁은데 보도에 어떤 차가 올라와서 불법 추천된 차도 있고요. 또 상점 앞에 일부 상점도 진열되어 있고요. 보도가 무진장 좁습니다. 좁은데 그걸 또다시 반대로 나눴어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버스 부스 있잖아요. 부스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이만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는 저걸 왜 만들었나? 보행자가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차가 보도 인도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안전에 가는데 뒤에서 자전거에 빵 들이받았다? 그런데 여기 자전거 올라올 수 있는 데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좀 뭔가 정책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유럽처럼 자전거 전용 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 차로가 확대돼야죠. 그리고 친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자전거 타고 출근할 수 있는 차로를 하나 따로 만들어주고 보도는 들어오지 말고 인도는 인도는 걸어가는 사람 건데 왜 자전거가 거기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전거가 들어오니까 오토바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자전거를 못 다니게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자전거 도로 만들기 힘드니까 제일 만만한 게 보행자가 보도를 갖다 잘라서 거기. 그리고 거기 가다 보면 제대로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행자들 때문에 위험하지요. 길도 좁지요. 가다 보면 막혀있지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전거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자전거 도로가 말로만 자전거 도로지 실질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라고 볼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 왜 보도를 뺏어가냐 이거죠. 보행자 건데. 어린이들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 자전거 제한속도 있나요? 차도에는 자동차는 제한속도 있지만 한강변 이런 데 가면 자전거 제한속도 20대에 있는 데 있어요. 저희 집 뒤에 뚝방길 내려가고 거기 하천에도 양재천 쭉 보면 거기도 자전거 20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도 인도 위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뭔가 정부에서 나서서 자전거를 타고 자출사. 자출사인가요? 자전거 출근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분들 모임이요. 그런 카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로를 우리나라 차로 넓어요. 외국에 비하면 뉴욕이나 동경 이런 데 비하면 서울의 도로가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차는 많이 막히죠. 그 차로 중에 이분을 떼어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그런 환경, 친환경이죠.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죠. 매연업, 아니, 매연업의 환경, 친환경이죠.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지나간 데 뒤에서 빡빡빡빡빡 이분하고 자전거도 찬데 왜 그래요라는 분하고 누가 나쁘다, 안 나쁘다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만 지적하겠습니다.